석류 효능 11가지. 남녀한테 모두 약되는 이유. 석류는 흔히 여성에게 좋다고 많이 알려졌지만 당장작용 및 전립선 등 남성들의 건강에도 도움이 되는 과일이다.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을 많이 함유하고 남성에게 좋은 리코펜, 안토시아닌, 탄인 등도 함유되어 있어 여성은 여성스럽게 남성은 더욱 남성스럽도록 도움을 준다. 여성에게 좋은 과일로 주목받고 있는 석류는 여성 호르몬과 유사한 작용을 하는 피토에스트로겐이 많이 들어있다. 또한 항산화물질인 폴리페놀과 다양한 비타민, 미네랄, 마그네슘, 철 등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피부 미용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감기, 갱년기, 생리불순 등 여성 질환에도 좋아 꾸준히 섭취하면 예방 및 증상 완화에도 효과가 있다. 석류는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에게도 좋은 과일이다. 석류의 과즙은 심장과 간장의 기능을 회복시켜주며 우리나라 성인 남성들이 많이 앓는 질병 중의 하나인 동맥병화와 전립선암의 효과가 있다. 특히 석류에 함유된 안토시아닌과 혈액순환을 돕는 리코펜은 혈관 건강 및 남성 성기능 향상에 도움을 주는 성분이다. 1. 항산화 효능. 석류에는 폴리페놀유와 비타민C가 풍부하여 강력한 항산화 효능을 제공합니다. 이는 세포 손상을 줄이고 만성질환의 위험을 감소시키는데 도움이 됩니다. 2. 심혈관 건강. 석류는 심혈관 건강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영양소를 함유하고 있습니다. 이는 혈압을 낮추고 심장질환의 위험을 감소시키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3. 염증 감소. 석류는 염증을 줄이는데 도움이 되는 항염증성 성분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이는 관절염 및 기타 염증성 질환의 증상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4. 소화 개선. 석류는 소화를 촉진하고 위장 건강을 지원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5. 섬유질과 항산화물질이 소화 과정을 원활하게 하고 소화불량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5. 면역력 강화. 석류에는 비타민C와 다른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여 면역체계를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는 감기 및 기타 감염으로부터 몸을 보호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6. 간 건강. 석류는 간 건강을 지원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간독소를 제거하고 간 기능을 개선하여 간 건강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7. 뇌 건강. 석류는 뇌기능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항산화 성분은 노화로 인한 뇌기능 저하를 줄이고 기억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8. 피부 건강. 석류는 피부 건강을 지원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항산화 성분은 피부 손상을 예방하고 피부를 더욱 환하고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9. 체중 관리. 석류는 저칼로리이면서도 영양가가 높아 체중 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석류 주스는 포만감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10. 간제의 개선. 석류는 혈당 수준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당뇨병 및 혈당 조절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11. 스트레스 감소. 석류에는 스트레스를 줄이고 신경 시스템을 진정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성분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는 정서적 안정성을 증가시키고 스트레스 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는 정서적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정서적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정서적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